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완전 그지같은 답장러를 개쩌는 혓바타로 줄여 밟아버린 그런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아니, 지가 좋아서 훈러덩 다 벗어놓고 나쁜 변태의 그지같은 남자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괴롭힌다며 날질을 떠는 답장러를 팩트로 개박살내버린 친구 원제, 친구랑 싸웠는데 누구 잘못일까요? 대화 있어요. 제목 그대로 저랑 친구랑 싸웠는데 엄청 크게 싸웠어요. 얘가 나중에는 도무지 말이 안 통한다 이러면서 인터넷에 글을 올려보라며 급발진에다가 난리를 치길래 할 수 없이 여기다 올려봐요. 아니, 이게 정말 제 잘못인가요? 뭐 지금 친구의 연을 끊니 어쩌니 하는 소리까지 나왔는데 그래, 손절할 땐 하더라도 만약 제가 잘못한 거면 제가 사과를 하고 친구가 잘못한 거면 친구가 사과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 냉철하게 봐주세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저희가 주고받은 대화 첨부합니다. 왼쪽이 친구고 오른쪽이 저예요. 이 빨간색 칠한 부분이 있으니입니다. 아니, 왜 자꾸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근데 꽁꽁아, 나 진짜 미안한데 그런 관심이나 범죄 표적이 되기 싫으면 노출 있는 옷이나 달라붙는 옷을 네가 안 입는 게 맞지 않을까? 제일 큰 잘못이야 너한테 이상한 DM을 보내고 성추행하는 그 사람들이지만 노출 있는 사진을 올리거나 노출 있는 옷 이걸 자주 입으면 그런 표적이 될 확률도 높은 거잖아. 안 그래? 뭐? 야, 너 지금 뭐야? 이게 지금 내 잘못이라 이거야? 아니, 네가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 근데 있잖아, 아이씨, 이걸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니, 그러니까 너 지금 내 옷이 문제라는 거 아니냐고. 범죄를 저지른 그 사람들인데 왜 내 탓을 하는 거야? 그래, 맞아. 제일 큰 잘못, 1차 잘못은 그 사람들이지. 근데 너도 그래. 성추행 표적이나 성적인 DM 받는 게 그렇게 싫다면서.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왜 내 옷이 원인 제공을 한 것처럼 말을 하냐고.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해? 넌 뭐야? 아니, 너도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싫다면서 가슴 푹 파인 옷이랑 나시랑 레깅스만 입고 다니고. 또 비키니 사진 꽉 끼는 옷 사진 올리고. 그러니까 더 이상한 DM이 많이 오는 거잖아. 야, 내가 노출이 있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성추행을 당해도 할 말이 없다. 내가 원인을 제공한 거다. 지금 이거야? 나는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은 거고.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나는 원하지도 않는데 나를 만지면 안 되는 거잖아.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또 어떤 사진을 올리든 성희롱과 성추행은 정당화될 수 없는 거 아니야? 너 말을 왜 그렇게 해? 야, 나는 지금 성희롱과 성추행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야. 너는 성희롱과 성추행이 너무너무 싫다면서. 왜 계속 너한테만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거냐고. 너무 스트레스라고 했잖아. 야, 단정하게 옷을 입은 사람이랑 노출이 많은 옷을 입은 사람. 이 두 사람을 놓고 비교해 봤을 때 노출이 많은 쪽이 성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더 큰 거. 너도 인정하잖아. 네 말대로 너한테만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네 옷차림을 좀 바꿔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말을 하는 거야. 나는 지금 네 탓을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봐라. 돈 자랑하는 사람들한테 거지가 많이 꼬이는 법이고 또 있어도 없는 척 하는 거. 이게 거기에서 나온 말이잖아. 티 내지 말라고. 네가 보여주는 것이 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타인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걸 이해 못하겠니? 자기가 서울대라고 학벌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공부하는 법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겠지? 그리고 돈 자랑하는 사람들한테는 돈 관련, 어? 뭐 부럽다. 돈 빌려줘. 이런 반응이 많을 거 아니냐고. 안 그래? 내 말은 이거야. 네가 맨날 비키니나 헐벗은 사진만 올리니까 그런 네 몸에 대한 반응들, 부럽다, 이쁘다, 혹은 네가 싫어하는 그 나쁜 것들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어? 이런 관심들이 많이 달리는 거라고 생각 안 해봤어? 이제 내 말이 이해가 되냐? 그러니까, 결국 내 탓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결국 네가 옷 야하게 입고 다니니까 성희롱을 많이 당한다. 옷을 점점게 입고 다녀라. 지금 이 말이잖아. 아이씨, 말이 안 통하노. 아니, 네가 하는 말 줄여보면 그 말이 맞잖아. 나는 피해자인데, 나를 탓하는 게 너 지금 그게 맞다고 봐? 어? 나는 피해자라고. 아니, 야. 네가 졸라게 싸게 보이고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어떻게 한번 잡아뜨려 보려고 사람들이 그러는 거라고. 뭐, 힘들어가지고 정신과를 갈 정도로 스트레스 받는다면서 곧 죽어도 비키니 사진 올리는 게 너는 그게 맞다고 보냐? 아니, 말 좀 알아들어 처먹어라, 이 그지 같은 년아. 댓글 1번. 야, 이 그지 같은 떡농농야. 어? 지금 네 친구가 하는 말 틀린 게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뭔 대답을 원하는 거야? 그래, 1차 잘못은 DM을 보내는 것들이 맞아. 맞는데, 근데 말이지. 그게 그렇게 싫었으면 네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친구도 그러잖아. 조심해가지고 나쁠 거 하나도 없다고. 근데 이 그지 같은 게 말귀를 계속 못 알아쳐먹고 노출로 입은 내가 잘못이라는 거야? 이 말만 무한반복하고 있네. 아니,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쳐 들으세요? 어? 2번. 님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 그게 그렇게 싫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귀를 딱 닫고 비꼬아서 알아듣는 것 같아. 답장나네. 댓글. 이거는 비꼬는 게 아니고 그냥 관종이죠 뭐. 지금 말은 저렇게 해도 저거 속으로는 즐기고 있는 거야. 진짜 소름끼치기 싫었으면 당장 SNS부터 끊었겠지. 아니면 사진을 안 올리든지. 3번. 어? 어? 이거 뭐야? 친구가 하는 말은 하나라도 못 알아들으면서 DM으로 오는 그 희롱들은 다 알아듣네. 그거 참 되게 신기하구만? 댓글. 개웃겨. 답장나 파괴자. 끌 끌 끌 끌 끌 끌. 4번. 보니까 쓴이가 평소에도 친구한테 자랑처럼 이야기를 많이 했네. 나 스트레스 받아 꽁꽁아. 나 이거 진짜 자랑하는 거 아니야. 나는 정신병이 걸릴 정도로 너무너무 싫어. 엉엉 징징징. 이걸 해석하면 야. 네가 예뻐서 그런 거라고 얼른 말을 해. 당장. 이거 아니냐고. 그래. 친구도 처음에는 이게 진짜 고민인가 싶어가지고 같이 공감도 하고 네 이야기를 들어준 것 같은데 이게 계속 무한 반복되니까. 어? 아니 자꾸 이건 뭐야. 이거 즐기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었던 거지. 즉 너의 그 그지 같음을 꿰뚫어본 거야. 툭 하면 힝힝대고 또 징징대고. 남자가 나한테 대시를 해. 이거 오직의 스트레스야.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그러니까 이거는 고민이 아니고 자랑을 하고 싶은 답장료니까. 결국 이렇게 팩트로 확 밟아버리는 거야. 너도 네가 관종인 건 알고 있지. 작작 좀 해라. 이년아. 5번. 친구가 너를 쳐바르는 거. 그래요. 보자마자 바로 이해가 됩니다. 아니. 정신과에 찾아갈 정도로 성추행과 성희력이 싫다 그러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이러면서 징징대고 있는데. 어? 그에 대한 해결법을 알려줘도 못 알아쳐먹고. 내 혹시 왜? 이거 범죄자들이 나쁜 거 아니야? 나는 피해자라고. 이랄지. 친구가 하는 말 못 알아먹고 계속 왜 내 탓을 하냐고 징징대는 거 보니까 욕 나올 만하네. 지키는 직원이 있는 가게랑 무인 가게가 있으면 어때요? 당연히 무인 가게에 도둑이 더 많겠죠. 같은 이치야. 단정한 옷을 입은 사람 그리고 노출이 과한 사람 이 두 사람을 비교했을 때. 당연히 후자가 더욱더 그런 성범죄 표적이 되기 쉬운 건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러면서 쳐 징징대고 말이야. 그리고 그런 이유로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정신과까지 다니면서 노출은 죽어도 포기 못하는 걸 보면 말이지. 정말 이게 싫은 게 맞는지도 의문이요. 너 질기지? 여하튼 님 그거 알아요? 너 진짜 저렴하고 개 싸 보인다. 친구 말이 맞아. 6번. 아니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정신과를 찾아갈 정도인데 수영복 입은 사진은 포기를 못하겠다고? 진짜 개 웃기는 논리네. 그러놓고 지가 피해자 이랄지. 평소 저 친구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이 짧은 대화에서 모든 게 다 보인다. 친구가 참 착하네. 나 같았으면 벌써 쌍욕받고 손절했다. 7번. 야. 쓴이. 너 설마 그래도 여기가 여초니까 당연히 네 편 들어줄 거라 여기고 글올린 건 아니겠지? 진짜 생각 없이 사는구나. 능지가 완전 박살나버렸어. 헐. 8번. 야 진짜 우리 쪽팔리게 살진 말자. 넌 어차피 남들한테 네 몸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 입고 찍어 올리는 거잖아. 아니야? 아니라고 할 수 있냐? 네 스스로가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돈 주고 사와가지고 입고 사진을 찍어서 남한테 보여주려고 네 스스로 올리는 거 아니냐고. 어? 네가 이뻐서 그래. 이런 소리도 죽어도 들어야겠고. 10번. 야. 우리 솔직히 말하자. 너 친구 하는 말 다 알면서 일부러 못 알아 듣는 척 연기하는 거잖아. 아니야 꽁꽁아. 네가 너무 이뻐서 그래. 네가 너무 섹시하니까 그래. 이런 말이 듣고 싶어 징징거렸는데 그런 말은 안 해주고 해결책만 주니까 걔 빡치는 거지. 11번. 아니 그래.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 혹시 너 뭐 뇌가 골절됐냐. 아이씨 그래서 이러는 거야 뭐요. 참 이런 답정론을 보면 정말 답답하죠. 이게 듣고 싶은 말이 있는 거야. 네가 이뻐서 그렇다. 네가 너무 몸매가 좋으니까 그러는 거지.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싫으면 사진 안 올리면 돼요. 근데 그건 올려야겠어. 야. 이게 그거야. 나는 내가 좋아서 이런 야한 옷 입는 거야. 이러면서 돌아다니다가 남자가 쳐다보면 변탈하고 욕하고 신고하고 이런 정신 나간 것들 있죠. 아니 그럼 지가 뭐 공간을 전선했어. 그럼 눈 깎고 다녀야 되나. 어 이러고. 어. 야 저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제발 좀.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